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.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백악관 청원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정말 여러분들이 백악관 청원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일본이 사전선거 조작소를 위해서 위기에 빠진 우리 자랑스러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이 화면을 하단을 보시게 되면 백악관 청원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주소가 있을 것입니다. 백악관 청원 코나를 누르시기 바랍니다. 클릭하시게 되면 백악관의 청원 코나에 이번 한국의 사전선거 조작설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우선 맨 위 칸에 이름을 넣으시고 영어 이름이든 한글이 든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영어를 쓰시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다른 세 가지입니다. 이름, 성 그리고 여러분의 메일 주소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. 누르시게 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여러분의 컴퓨터나 그 다음에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에 메일을 확인하시면 그 메일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기 자신이 확인하는 그런 코나가 있습니다. 그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청원이 완료가 됩니다.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신 이후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동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 화면에 이 영상의 화면에 있는 백악관 청원 코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청원 코드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름과 성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다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곧바로 여러분의 이메일을 확인하시게 되면 백악관에서 날라온 확인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그 확인하는 부분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. 여러분의 화면에 보실 수 있죠. 그곳을 바로 또 클릭하시게 되면 청원이 완료가 됩니다.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청원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0만 명이 필요합니다. 지금 5만 명이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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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